안녕하세요. 물병시장 안태성입니다. 어제 구피가 한 마리 죽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죽고 있는 구피들의 특징이 출산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산소 부족으로 죽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수초로만은 안될 것 같고 산소를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겠어서 이런 프로펠러를 달았습니다. 지금 저것은 여기 조명 밑에 있고요. 조명 태양열만으로 저 태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명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후다닥 했어요. 설마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거의 출산 직전에 구피가 죽은 걸 보고 아마 그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산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구피에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양열 전지판을 3개 연결하고 모터랑 프로펠러를 샀어요. 이거는 원래는 태양열 손전등을 사서 개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햇빛이 딱 비치면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빨리 도는 걸 방지했습니다. 막 튀니까요. 지금 이걸 설치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어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아침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구피들에게 어저께 넷플릭스 문어 다큐를 보는데 문어의 진행이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문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날 또 바로 우리 구피가 죽어버려가지고 태양열 풍차입니다. 이게 산소 공급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산소 기포기 있잖아요. 기포기의 역할은 직접적으로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면적이 공기에 노출이 돼야 수중에 많은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근데 저는 기포기가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수면을 어쨌든 일렁이면 그러면은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풍차를 설치했습니다. 효과가 있길 바라요.